국회를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피고인 이재명 개인의 사법재판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무죄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서명을 받고 정치조직까지 동원하여서는 국민들을 호도하여 무죄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판관여 법원 압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죽이는 행위를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십시오.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행태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서기 바랍니다. 진실 앞에 당당하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법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